소니에서 나온 알파 세븐 마크3 입니다. 삼양 렌즈를 쓰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알파 세븐 마크3 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출시한 지도 좀 됐고 그리고 소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픈박스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세계의 카메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카메라들을 보면 첫번째는 캐논 이구요 유니콘이 2위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3위로 등극한 소니가 바로 3위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선택한 것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첫번째로 저는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꽤 오랜 동안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알파 세븐 시리즈의 초기 버전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마운트가 흔들리기도 하구요 노이즈 문제라든지 화이트단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로서는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두번째는 제가 카메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일단 만져보고 잡았을 때 그립감 이라든지 촬영할 때의 기동성 이라든지 조작법의 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는데 소니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미흡 했었어요 초기 버전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을 거듭해서 마크3 이게 이제 3세대가 되는데 3세대 그 다음에 지금 4세대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라고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카메라를 선택했던 이유는 실제로는 소니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삼양 렌즈를 쓰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죠 시그마를 써보면서 제일 느꼈던게 영상이나 이런 정도로 쓰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카메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렌즈를 라이카 마운트를 사용하면서 렌즈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래도 꽤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다른 걸 떠나서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력의 나의 뭐 작업용이나 이런 용도의 사진기로 사용하기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얼마 전에 했어요 35mm 렌즈랑 몇 가지 렌즈들을 써봤는데 그 렌즈들 조차도 상당히 무겁고 큰데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이 렌즈의 스펙트럼이 한계가 좀 있어서 제한이 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새로 나온 렌즈들은 결코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용이나 이런 데 제약이 온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호환 렌즈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소니 카메라를 선택했어요 물론 삼양 렌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은 렌즈라고 치면 솔직히 삼양보다 더 좋은 렌즈는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에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 때부터도 삼양렌즈군 중에서 물론 모든 렌즈가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몇몇 렌즈는 상당히 훌륭해서 아주 저렴하게 활용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오고 최근 들어서 삼양이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적인 진보를 거듭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짜이즈 라고 하는 삼양렌즈 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퀄러티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삼양이 AF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니 카메라로의 변종을 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샀고요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 카메라 얘기를 먼저 해보면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에서 마크3 정도가 넘어오게 되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로 SLR 카메라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 풀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풀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제작되었던 수많은 35mm 전용 렌즈들에 대한 호환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렌즈들과 아주 좋은 궁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가 필요한 거고 이 소니 알파7의 풀프레임은 상당히 훌륭한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니가 초기에 만든 알파에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니는 전자제품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마감새 좋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을 카메라 안에 잘 때려 놓고 최적화 시키고 아주 슬림하게 잘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7 마크3 3세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프레임에 사용하는 마그네슘 비율이라든지 여러가지 바디의 보강 등을 통해서 카메라의 바디 안정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SLR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본대로 찍을 수 있다는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디지털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혁신적으로 형태가 변형이 돼야만 되는 게 사진 카메라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용자들에 대한 저항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카메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특수한 문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에서 큰 변화를 꾀하지 못합니다 약간 약간 조정해서 변화하는 정도가 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과거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형태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카메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보다 작은 형태의 바디들을 만드는 올림프스 라든지 후지 필름 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카메라들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번 잡아 보신다 그러면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소니보다 더 좋은 그립감을 갖는 카메라를 찾는다 라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물론 캐논이나 니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훌륭한 카메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혹은 그 최적화 시키는 사이즈나 이런 데서는 역시나 소니가 이제는 한 수 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갈수록 카메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판매대수나 이런 것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올리고 판매량을 줄이는 생산대수를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 새로 나오는 렌즈들은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산업 자체가 점점점점 붕괴되고 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조금 진한 모델이라 그래도 최적화되어 있는 바디를 장만을 하고 그 바디가 다양한 렌즈 호환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생산되었던 수많은 렌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요 알파 세븐 마크 3 라고 하는 기종이에요 어 이 기종을 통해서 카메라에 쓸 수 있는 거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아주 저렴하고 작은 사이즈의 렌즈 삼양 렌즈를 좀 더 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양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그 렌즈를 판매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삼양이 만드는 렌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소니 바디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삼양이 다른 바디는 몰라도 소니에는 전폭적으로 마운트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 렌즈를 선택한다면 소니 바디를 선택하는 거 상당히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렌즈는 삼양에서 나온 35mm 2.8 렌즈입니다 물론 더 밝은 렌즈들도 있어요 비싼 렌즈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슬림한 형태의 기본 렌즈를 좋아합니다 물론 만약 제가 줌 렌즈를 선택했다면 좀 더 돈을 드리더라도 비싼 밝은 렌즈를 선택했을 거예요 줌 렌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렌즈 설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렴한 형태의 렌즈보다는 비싼 형태의 렌즈가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닷 렌즈 초점 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렌즈는 실제로 그냥 저렴한 형태의 렌즈를 선택해도 기본 줌 렌즈보다 좋은 퀄러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닷 렌즈 기본 닷 렌즈를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렌즈 중에 하나가 바로 35mm 2.8mm 이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렌즈가 되게 작아요 사이즈도 작고요 그리고 주요 부품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사용했지만 나머지 부품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경량화도 꽤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플라스틱을 선택하게 되면 공정의 쉬움이나 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렌즈가 어마무시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딱 1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떤 렌즈를 선택해도 불편하지 않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구입을 했는데 차명렌즈 처음 써보는 거라 미처 생각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렌즈는 앞에 렌즈캡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걸 빼고 필터를 껴 놨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렌즈의 끝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40.5mm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렌즈를 이제 필터를 마감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후드를 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렌즈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형태로 하면 49mm 필터를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후드를 낄 수 있어요 후드는 저는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후드를 끼워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꾸 빠지거나 그러는 후드인 경우에는 아예 분리하고 다닐 때가 더 많아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렌즈캡도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요 물론 손이 묶거나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조심하거나 아니면 닦아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삼양의 AF 렌즈는 정말로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 반응 속도도 좋고 그리고 렌즈의 퀄러티는 이미 삼양이기 때문에 기본 이상 하여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 가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들고 다니는 형태의 SLR 카메라라면 바로 이 사이즈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것은 그립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렌즈는 이 정도가 튀어나오는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저는 광각 렌즈를 더 선호하는데요 요거는 특별히 찍을 용도가 있어서 35mm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24mm 혹은 소니에서 나온 20mm G 렌즈를 선택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추가해서 개인적인 작업이나 이런 사진 찍는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소니 바디는 상당히 매력적인 바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좀 두서없게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니 바디를 선택한 이후 그 다음에 삼양렌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 봤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걸쳐서 삼양렌즈에 대한 몇 가지 내용과 그 다음에 소니 바디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데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많이들 활용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실제로 찍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마다 워낙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 이상의 바디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바디는 바로 소니에서 나온 알파 세븐 마크3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비싼 카메라 더 좋은 카메라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갈수록 카메라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내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조금 진한 형태의 카메라를 선택하는 걸 고민해 보세요 이미 2400만 화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화소 경쟁은 더 이상 카메라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이즈 억제력 이제 충분히 기술의 완성도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좋아지는 만큼의 가격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니 알파 세븐 마크3는 상당히 훌륭한 기종이고요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ệ thicknessisin 아멘 emer音 티어 한글자막 by 한효정